으 으 으 으 으 좀 더 기도 두고 잡아 될 것 같아요 다시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하면 좀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때까지 으 으 으 음성이 넘기고 살짝 물을 일으켜서 돌아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끝지점에 있으면 입질을 해요 지금도 또 입질 확실히 가지고 갈 때까지 좀 두겠습니다 입질이 좀 되게 얕어서 음성이 넘기고 통! 거라스 오케이 오케이 파도 태워서 이때는 줄을 좀 더 주고 말릴 때, 말릴 때 이렇게 밀어줄 때 땡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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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들어서 공기맥이고 여기 턱 있는 데서 억기로 하지 말고 파도가 밀어줄때 파도가 이렇게 밀어줘야지 목줄이랑 이런거에 큰 데미지 없이 행선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강제적으로 제압을 하게 되면 또 터질 수도 있고 입술이 쭉 찢어질 수도 있고 쭉 땡겨서 오케이 야 요거는 좀 뭔가 했는데 드라마 새끼가 올라왔습니다 작은덩이 하나 작은덩이 하나 뭔가 했는데 힘을 쓴다 싶어갖고 둘레 좀 큰건줄 알았는데 드라마 사례한 야 생선 확인 그리고 이제 롬 롬 롬 롬 롬 롬